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지금 독일로 넘어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1년 6개월 정도 제가 살면서 가끔 가끔 캐나다에서 먹었던 것들이 이제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약간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끔 생각이 나거나 먹고 싶은데 독일에는 없거나 아니면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을 제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칩스류에요 과자류인데 캐나다랑 미국이랑 북미 쪽에서는 칩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그 맥주 마시는 거에 비해서 왜 예를 들어서 좀 맥주하면 좀 짭짤한 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칩이 왠지 많을 것 같은데 독일에는 종류는 있어요 있는데 약간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저는 한국에서 과자를 먹거나 이런 칩스 같은 걸 먹으면 굉장히 굉장히 담백해요 근데 독일도 물론 한국보다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든지 북미에 있는 그런 칩스라든지 그런 과자류 짱 과자류라든지 아니면 나초칩이라고 하죠 그런 과자들은 굉장히 조금 맛이 약한 2%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러플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맛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딱 먹으면 바로 뭐 탄산이라든지 이런 게 딱 땡기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독일의 짱 과자는 그런 종류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뭐 여기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독일 과자도 충분히 짜고 종류 많은데 독일 그런 칩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북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굉장히 짜고 굉장히 달고 이런 입맛에 약간 익숙해져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독일의 짱 과자들은 조금 2, 3% 부족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가끔 저 언니를 만나러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캐나다에서 독일로 놀러 오거나 할 때는 그런 칩스 과자 한 봉지 뭐 나초칩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부탁을 하면서 사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었는데 칩스들이 굉장히 저는 가끔 생각이 많이 나고 뭐 제가 종류는 여기 몇 개 써 놓을게요 제가 캐나다에서 좋아했던 칩스들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익류에요 케익류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캐나다도 그 북미 사람들은 굉장히 버터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케익 같은 것도 굉장히 찐득하고 치즈케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꾸덕해요 뭐 브라우니도 마찬가지고 뭐 치즈케익 뭐 유명한 치즈케익 팩토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케익들은 정말 한 입 먹으면 막 어우 굉장히 달고 당이 정말 확 올라가는 독일의 케익류들은 저한테는 조금 케익이라기보다는 케익과 빵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파는 그런 단 과자들 그런 거에 크림 좀 올라가 있는 느낌 정도의 케익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여기도 케익이 팔죠 이렇게 동그란 케익의 조각으로 나눠서 팔기는 하는데 음 그런 단 느낌이라든지 이런 크림의 그런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한국보다는 좀 진하긴 하지만 그런 북미라든지 캐나다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게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케익은 조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맛있는 다른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케익하면 뭔가 좀 이렇게 달고 굉장히 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진한 맛을 좀 원하는 선호하는 편인데 독일의 이 케익류는 좀 그것보다 많이 담백하죠 그래서 케익을 사러 가서 케익을 한 조각 먹어도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맛있는 거는 맛있는 게 있기는 한데 뭔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좀 맛이 많이 저한테는 많이 좀 담백한 편이고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북미의 진한 케익이라든지 치즈케익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독일에서는 정말 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슈퍼에 있는 듯 없는 듯 왠지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없는 그런 게 뭐냐면 베이글 베이글이 없어요 독일에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대도시에는 아마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베이글 샵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독일의 전반적인 그냥 소도시 중소도시를 얘기를 하자면 베이글은 이 독일 사람들이 먹는 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레찔이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담백한 빵들을 많이 파는데 베이커리나 이런 데 가면 베이글이 안 팔아요 베이글이 그래서 가끔 그런 캐나다나 북미 사람들은 베이글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슈퍼에도 팔고 베이글 샵에 가도 팔고 베이커리에 가도 팔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가끔 베이글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죠 제가 또 가끔 생각이 나는 게 북미의 윙이에요 윙은 아시죠 닭 날개랑 닭 봉이라고 하죠 그런 건데 캐나다에는 캐나다에 제가 토론도에서 할 때는 세인트 루이스라고 해서 스포츠 바라고 하죠 남자들이 가서 술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하는 그런 스포츠 바가 되게 많아요 북미에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유명한 대표적인 안주가 윙이거든요 윙이랑 감자튀김 이렇게 나오고 맥주 이렇게 해서 스포츠 보면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치킨집처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캐나다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독일 사람들은 안 먹나 봐요 잘 없어요 물론 피자라든지 이런 거 시키면 도미노 피자 이런 데 곁다리로 이렇게 팔기는 해요 조금 한 박스 작은 박스에 4유로 5유로 해서 팔긴 하는데 조금 맛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들 메인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에 저희 언니를 보러 이제 겨울에 미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윙이 먹고 싶다 윙이 없다 독일에는 그래서 이제 윙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왠지 유럽과 북미와 비슷할 것 같지만 음식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독일에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북미에는 없는 음식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뚱문뚱 생각나는 음식들이 이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독일로 오면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과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북미에는 있지만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는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는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잘 보기 힘든 그런 가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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